우리 남해사님 친척분들이셔 이제부턴 강청여도 모란봉이라도 아닌 은혜로 보상 떠나가고 싶어? 아닙니다 여보세요? 영무야 회전 이쪽도 많네 이제 고마 정리하자 앞으로 피를 붉힌다 신세가 못입는거 아닌가? 신세가 못입는거 아닌가? 저거 내려놓은거 아닌가? 이 회전이 맞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거 내려놓은거 아닌가? 국민들을 선동했다면 국민들을 선동했다면 국민들을 선동한 국민들을 선동했다면 제가 이 자료들을 최고 지도부에 보고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버지 연락은 왔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오 아니, 나의 얼굴 확실히 기억해 이 은혜 아니야 애가 아니라면 아냐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복장 동지 동문 억울하면 안 돼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